한국교회 총연합의 6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2년 한국교회 신년 할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한교총 명예회장 이성희 목사는 혼돈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선 교회가 나서서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신년사를 발표한 류영모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새해에도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안으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밖으로는 개혁된 교회가 되어 한국사회를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